안녕하세요 오재현TV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간장게장을 먹을 거에요 아는 지인분께서 간장게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간장게장을 한번 먹어보려구요 먹방으로 간장게장 맛이 있을 것 같죠 제가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맛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재현TV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먹방 시간은 간장게장 이에요 제가 밥을 조금 먹구요 음 아 음 간장을 이거 게장이에요 게장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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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정말 정말 여러분들도 간장게장 한번 드셔와요. 여기까지 먹방은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행운을 드릴 거예요. 제가 정말 정말 보기 힘든 귀, 깃볼을 보여드릴게요. 제 깃볼을 보신 분들은 대박 나시고요. 하시는 일들이 정말 정말 잘 되실 거예요. 여러분들 잠시 기대해 주세요. 네. 이렇게 큰 귀는 처음 보시죠. 제가 깃볼이 이렇게 크답니다. 엄청나게 크죠. 그런데 제 깃볼을 만지면은 더 좋은데. 네. 보시기만 하셔도 대박 행운. 여기까지.